우와! 연희 잡았다! 우와! 연희 잡았다! 난 진정 리얼로 야 무슨 잠자리 잡지 잡어! 와 나 한 마리를 못 잡냐? 일단, 일단 볼 수 있어 마리스 자체가 뭐 틀리기 때문에 시커멓다 시커멓 씨, 씨가 많았다 향어도 있지 크기로 보나 뭐 근데 우리 쪽이 진짜로 자리가 좀 근데 너 진짜 못 잡더라 내 말에 잡았잖아요 우리는 얘 그 엔디가 잡은 거 엔디가 잡은 거 야 새끼다 이건 이 팀은 나쁜 조건으로 다음 경기를 하고 이긴 팀은 좋은 조건으로 합니다 네 신화대전을 신화대전? 오케이 들어가 주세요 궁금한 기어 어디인 거야? 이거 먹을 건 아니겠지? 아 이거 또 뭐야 이게 때부터 하나 하나 둘 셋 셋 와! 우리 팬티 보라나 보다 와! 예! 죽었어! 예! 빵빵빵빵 예!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오늘의 할 일을 걸고 신화대전을 치르겠습니다 이긴 팀은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진 팀은 수정이를 목욕시킨 후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다 물 짜야 돼 물 짜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물청으로 상대팀 근데 우리는 다 맞춰야 하고 상대팀의 깃발을 빼앗으면 승리하고 양 팀 탈락자는 저승사자가 끌고 나오겠습니다 저승사자? 너무 너무 귀엽다 넌 넌 생숙한 대전을 위해서 네 양 팀의 지호 병들이 있습니다 지호 병들이 있습니다 네 앤디와 아일드! 그러면서 분명 창고 콘마드! 환병이 하시다! 아악! 렛츠고 렛츠고! 야, 문법도 조심해. 쟤네 미리 쓰는 거야. 작전이야, 작전이야.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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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동원아, 들어와! 야, 혜성이 가슴만 맞추면 돼! 야, 오른쪽! 야, 혜성이, 혜성이, 혜성이! 혜성이! 가즈가, 가즈가! 엔드 죽었다! 엔드 죽었어! 엔드 죽었어! 엔드 죽었어! 엔드 죽었어, 죽었어! 김동완, 아울! 엔드 죽었어, 엔드 아울! 엔드 아울! 엔드 아울! 엔드 아울! 엔드 아울! 아,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죽었다! 야, 김빵! 야! 야! 무슨 거지, 그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다 넘겨! 다 넘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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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이 죽여, 혜성이 죽여! 그렇지! 좋아! 잠깐만, 그 사람? 자, 어디 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됐어, 됐어, 됐어! 예! 예! 우선 신화대전 동네파 코만드 승!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 팀은 꿀맛같이 수직을 하실 거고요 예! 꿀맛! 꿀맛! 이 팀은 오늘 남은 할 수 하겠습니다 예! 예!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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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아 안녕? 진짜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자 진팀 이리로 오세요. 똥을 쳐야지. 똥을 쳐야지. 아니 저희 계약 내용은 그게 없었어요. 똥 치우기는 없었어요. 우리 똥은 진짜 인간적으로 쟤네 오면 가위바위보 하죠. 그거는 거기 미션카드 없던 거예요. 똥 오줌 치우기는 없었고. 우린 수정이 씻기. 깨끗하게. 그렇지. 깨끗하게. 적당해야지. 아까 그 망아지는 좀. 야 싼다 싼다. 오 마이 갓. 너 왜 그래. 왜 그래. 수박. 뒷골 땡겨 갑자기. 이거 뭘 해야 되나? 일단 목욕을 시키고. 시키고 젖 짜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뭐 만들고. 어 똥 싸워. 아악. 와. 어 똥 싸워. 아악. 와. 앙구 한번 껴줘라 수정아. 수정아. 어떻게 똥도 먹을래? 와 냄새 대박. 우와. 완전 냄새 완전. 야 흘러 칠칠. 깨끗하게 쳐야 돼. 깨끗하게. 이게 치우는 데는 저기 갖다가. 아유. 또 싼다. 오마이. 또 싼다. 오마이. 오. 또 싼다. 오마이. 으아악. array. 카레. 카레. 아아아. 봐버렸어. 아아악. 난 시작부터 봤어. 아아. 야 빨리 나와. 너네 뭐해. 야 계속 싸잖아. 얘들아. 얘들아, 카레 나온다! 얘들아, 카레 먹자! 완전 좋아, 아래야 좋아 야, 오늘 저녁은 카레라! 다 카레 드실 줄 아네요, 지금. 얘들아, 카레 먹자! 우유랑! 계속 침 나와. 똥 싸고 닦아야지! 똥, 오줌 싸. 뭐 싼 거야, 지금? 똥, 오줌. 너 일어나, 너. 자, 우리 시작 시작! 자, 얘들아, 수박이나 먹자. 여름엔 수박이지. 그럼, 아. 야, 잘 익었다. 오, 야. 차는 줄 알았어. 이거 치워서 어디? 야, 설탕이네, 설탕. 수박이! 카레 수박. 카레 수박. 인도 카레 수박. 야, 나 맨날 꼴찌 아니에요, 맨날 이런 거. 맨날 그랬는데, 나는. 야, 오늘 이런 뭐 행진하네. 행진해. 저쪽으로. 떼 놓으시고. 딱 줬다. 야, 너 그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저게 별로 안 어려워. 야, 얘 좀 까칠해. 한번. 아, 또 쐈어. 아, 또 쐈어. 아, 또 쐈어. 야, 인도 카레. 아유, 우리. 아유. 아, 씨. 아유, 우리. 아, 씨. 안 먹어야 돼. 수박 먹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벌집 받는 거 왔잖아요. 아, 야, 야, 야. 우리가 벌집 받는 거 왔잖아요. 안 먹어. 네, 다시 치우러 왔습니다. 아니, 치우고 치우고. 수령이 장이 참 튼튼하구나. 아유. 아유, 냄새가. 와. 아, 진짜 맛있다. 수령아, 가만히 있어줘. 수령아, 가만히 있어줘. 이제 에릭 형 죽을 거 같아요, 저희. 에릭 멘붕. 어, 해선이가 저런 거 저렇게 잘하다니? 의외인데? 그러니까. 됐어요, 됐어. 발사! 출발. 수령이. 근데 이게 남자예요? 야, 남자 아니면 수령이겠냐? 일로 오세요. 바가지 드시고. 자, 천천히 보여줘, 천천히. 자, 천천히 보여줘, 천천히. 오늘은 수박이 풍년이로구나. 소울도 딱 민들어주면 돼. 이걸로요? 네. 시원하게 빡빡 닦아줘. 뭐가? 두 개, 두 개.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해요? 그쵸, 좋아하죠. 좋아해요? 넷봉 에릭. 좋아할 건? 넷봉 에릭. 사람? 아니, 뭐 생명체. 아! 아니, 뭐 생명체. 아! 야, 깜짝아! 야, 야. 사람한테 안 튀겨야지. 사람한테 안 튀겨. 야, 씨가 그렇게 온 줄 알았어. 아우. 야, 우리 이렇게 못 해. 나는... 통화지 왜 갔어, 통화지? 뒤쪽은 못 가겠어. 근데 이장님 원래 아주 쉽게 줘요? 네, 여름에는 자주 쉽게 줘요. 수정이가 알아서 못 씻어요? 네? 아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웃기겠다. 그치. 역시. 아... 아니, 그럼 진짜 웃기겠다. 상상하면. 상상하지 못 봤어. 아... 여기는 되게 예민한가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하나 드리고. 아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꼬리도. 꼬리. 아직 더럽네, 아직. 아니, 아저씨가 다리 안 닦아도 되는데 다리 닦으려고 했네. 내가 닦을게. 자, 이제 위에는 됐고... 딱 느낌이 꼬리 곰탕 먹을 때 그 꼴 있지. 울퉁불퉁한데, 그 느낌은. 왜 그래? 왜 그래? 우와, 이게... 뭐가 울퉁불퉁하다. 우와! 여기, 여기. 근데 은근히 얘가 얌전하네, 그래도. 막상 시키니까. 그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엔디. 엔디야, 너 계속 어지말 시키는 거야. 아, 그럼 그만 시켜. 여기 깨끗하게 씻겨야 돼. 좋지. 그래야지. 젖힐 때 좋대. 아, 배불러. 아, 너무 많이 못해. 야, 얘를 제대로 씻기네. 똥이 안 뿔리니까 안 빠져. 다 웃겼냐? 뭐? 아니, 방송 속에 끼지 마. 네가 방금 끼면. 아니, 이 형이 먼저 꼈다고. 수정이가 그걸 들으면 필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길껏 씻겨놨는데 너 지금 또. 수정아, 방금 쳐줘 가르쳐줄까? 수정아, 엉덩이 왜 이렇게 치면 안 나. 해봐, 해봐. 야, 안 돼. 너 진짜 나온다. 해봐, 진짜 나올 걸? 나오면 대박이겠다. 대박이다, 진짜 해보자, 해보자. 해봐, 해봐. 응, 항문. 항문은 좀 위쪽에. 꼬리뼈 위쪽에.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춥다. 너 한번 해봐야겠다. 뿡! 야, 움츠렸어, 움츠렸어. 느낌 오는 거지. 우리도 바로는 안 나왔거든. 어, 어, 나올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아, 저것까지 한다. 거기, 거기서 해야 돼, 거기는. 여기 만지면 나온대. 차진 게 아주 그냥. 감독님, 이 정도면 수정이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중독한 게 지금. 와, 형. 자, 이제 멤버 한 명씩 젖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왜 잡아주냐면 여기 우유가 있는데 여기 누르면 우유가 그냥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에를 엄지, 검지로 꽉 잡고. 이렇게 눌러줘. 이게 돼? 신기하다. 놓았다가 또. 바로 먹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살균을 해야지. 살균을 해야지. 앤디 파충류 무서워하는데 이건 안 무서워하네. 이거. 괜찮다는데. 형, 가만히 있어. 수영아, 괜찮아. 많이 안 뺄게. 나 해볼게. 나 해보고 싶어. 이게 지금. 한 번 더 경험을 안 해본 거야. 와, 있어. 너무 세게. 세게 하면. 야, 너무. 너무 세게 짜고. 와, 이거 느낌이 진짜. 어우, 나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위에는 잡아주고. 순차적으로 짜주는 거네. 오, 혜성이 잘한다. 오, 혜성이 잘한다, 혜성이. 저렇게 해야 돼. 위에서 잡고, 아래로 순차적으로 짜주고. 신기하다. 난 지금 형 모습이 되게 신기해. 이건 너무 오케이? 오케이. 자,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졌습니다. 자, 아까 우유 짜냐고 힘들었는데 네. 자, 이제 이거로 요구르트를 만들 거예요. 됐다. 야. 어, 먹고 싶어. 자, 이제 여기다가 단춰놓으면 돼요. 아, 이렇게 끓여요? 예. 이게 90도까지 살균으로 해야 돼요, 온도를. 야, 공기. 공기 꺼내지 말라고. 야, 공기. 나 공기 못 해. 공기 갖고 진 사람 있잖아. 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딱 입고. 아, 끼는 거. 모욕감. 모욕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아야 되잖아. 어, 말아야 돼. 다 넣어줘야 돼. 파란다 그래. 아. 어, 그래. 그래. 동아회 떽 영광씨가 잘 돼서. 좋아! 나 오늘 잘한다. 나 일단 뭐 올까? 어, 나 오늘은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집에서 연습 좀 했는데 로션 발라야지 공개 나 진짜 못해 죽었다 죽어 나 집에서 연습 안 해 이렇게 죽었다 이름을 잘해 얼마나 더 늘었을까 내 꼬등이 너 빨리 좀 빨리 반갑습니다 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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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은데? 정신 차려 어 매운 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딱 한번만 더 하세요 이렇게 잡고 손을 쭉 벌리면서 쭉 당겨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안 떨어져요 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부어요? 네 네 너네가 하면 100% 떨어진다 이거 야 앤디 나를 해보자 잡는 게 너무 얇은 것 같아 쳐보세요 스트링 치즈 같아 스트링 치즈 만드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했어요 접어 접어 어떻게 해요? 저보세요 앤디 접고 길게 늘리시는 거예요 길게 네 가래떡 만들듯이 천천히 주무르면서 그렇죠 천천히 네 또 앤디 스트링 치즈 되게 좋아하잖아 마지막이니까 예쁘게 형님 마지막에는 더 접지 말고 쭉 먹고 싶어요 담가주면 돼요 잠깐만 왜 늘렸다 접었다를 했냐면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되는구나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거 먹어야 돼 근데 싱겁기는 하지만 맛있네 응 씹을수록 우와 방금 우유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잘 쳤어